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홀킹입니다 제가 이번에 할리우드 팝페스트 런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은 7월 10일이고요 웬블리 아레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쇼케이스, 레드카펫, 그리고 저녁에 있을 콘서트에서도 저를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하이웨이 meet&grade 세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하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국에서 만나요 할리우드 팝페스트 런던 Are you ready?